여기 한 알의 사료가 있습니다 이 한 알의 사료에는 50여 년의 꾸준함, 열정적인 R&D 전문가가 만든 혁신, 품질을 지키는 헌신, 고객의 성공을 응원하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성과를 내는 제품, 믿을 수 있는 품질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것이 고객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약속을 지키는 성실한 연구는 사료기술에서 농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축산기술로 나아가 농장동물을 더 건강하게 하는 애니멀 헬스케어 기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 농가를 힘껏 돕다 보니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들의 고민 해결사가 되었죠 우리는 아시아 7개국, 30여 개 공장과 1,500여 곳의 농장에서 2만여 명의 임직원과 아시아 사료, 축산업을 이끌어갑니다 글로벌 고객과 시장의 독보적 신뢰를 받는 뉴트리션 앤 애니멀 헬스케어 기업을 지향합니다 인류와 동물, 환경이 상생하는 원헬스를 통해 삶의 가치를 높여갑니다 이렇게 일군 건강과 안전, 신선함이 고스란히 당신에게 전해지도록 매일 연구하고 도전하며 혁신합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놓였나요? 당신의 하루를 든든하게 하는 맛있는 음식도 실은 한 알의 사료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풍요로울 내일의 시작 CJ Feed & Care